하하핫 하하핫 시작됐다 습사해볼게 하하핫 안녕 안녕 대신에 글 못봅니다 코멘터와 여기는 호르데스 이마 나고야데스는 나고야에서 밥을 먹죠 떡볶이 과즙이 안좋은 어쩔 수 없어요 와이파이가 아직 안 터져가지고 와이파이가 저도 와루야 우리가 야스미 또 이렇게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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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밥 밥들 먹었니 먹고살라고 열심히 사는데 먹고살라고 하는건데 먹고살아야지 어우 맛있다 저는 조금 우나 먹었다가 식자 드세요 아 약간 약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놀리는 것 같애 코멘트는 어디 가요 지금? 코멘트가 좀 더 길어서 좀 봤어요 코멘트는 어디 가요? 또 이거 면도를 내가 꼭 라이브 할 때마다 면도를 안 하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? 그렇다면 다행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데 사과 씨 때 그랬더니 기다리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고향 타베 맛있을까? 맛있을까? 응 내 먹으리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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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밥이 아니라 우리가 좀 평소에 휴일이라서 5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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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어제 한 10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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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잤어요 진짜 그중에 타이욕구가 아시타 고객님 타이욕구 타이욕구 준비 어우 엄청 잤지 몇시 주무셨어요? 저녁 아침 아침 애짱은 아침에寝더라고요 저는 4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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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5분정도 아침 8분정도 5분정도 10분정도 좀 연습 시다면서 고안가 고아크가 며칠 이렇게 그리고 점심 음 음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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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